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부식 129회차 해외 축구라 리가 및 프리미어리그 내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헤타펜은 4-4 이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페레즈와 솔라의 측면 돌파를 활용한 속공정기를 주로 구사하는 팀입니다.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역습과 페널티킥을 통해 승점을 획득했지만 주로 롱볼과 크로스를 통해 일디림과 우체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와 알데레테가 구축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아람바리와 미아의 수비 가담 덕에 발렌시아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리오하와 카노스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선호하지만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고 퇴장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렸습니다. 두로와 고메즈의 투톱은 아직 호흡이 맞지 않아 공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모스케라와 타레가의 수비 라인은 퇴장 이슈가 없다면 안정적입니다. 헤타페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대응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양 팀 모두 지공보다는 역습을 선호하나 공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답답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한 점에 만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르티넬리와 트로사르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하지만 샤이타르와의 최근 경기에서도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카의 부상으로 인해 제수스가 대체 출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 큰 위협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살리바의 퇴장과 부상으로 가브리엘 키비오로 조합이 예정되어 있어 리버풀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은 4-3-3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살라, 소보슬라이, 학포의 공격 라인이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수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크라벤베르후와 맥 알리스터의 중원 지원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코나테와 반다이크의 견고한 수비 라인과 아놀드의 후방 빌드업 기어는 리버풀의 강력한 화력을 뒷받침합니다. 리버풀이 아스날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에 주도권도 리버풀이 쥘 확률이 큽니다. 리버풀 승을 추천드립니다.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압대와 포르날스를 활용한 속공을 선호하는 팀이지만 직전 코펜하겐전에서도 1대1 무승부로 답답한 공격력을 노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스코, 로셀소, 로카의 결장으로 인해 아빌라와 박한부가 공격진을 이끌 예정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경고한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나탕의 징계로 바르트라와 요렌테가 수비 조합을 이룰 예정이지만 라인 컨트롤에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최근 1전에서 1대3으로 패배했지만 그리즈만의 개인 기량을 통해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닐드가 복귀하며 백슬이 수비가 안정될 예정이어서 베티스의 빈약한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전력상 우위에 있으며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베티스의 약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며 베티스는 부상과 징계로 인해 공격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을 추천드립니다. 소시에다드는 4-4-2 포메이션으로 쿠보와 맨데스를 중심으로 한 지공을 펼치는 팀입니다. 직전 텔 아비브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며 오야르사발의 하향 이동과 오스카르손의 연기를 통한 공격 전개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수벨디아의 부상으로 아구에르드와 파체코가 수비진을 꾸려야 해 수비 조직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리엔테스와 수비맨디의 지원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오사순환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사라고사와 가르시아의 숙공을 자주 활용하는 팀입니다.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1대1로 패했지만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디미르의 공격이 효율적이지 않아 다득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는 보요모와 카테나의 견고한 조합이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잘 막아낼 가능성이 있으며 토로와 몽카율라의 수비 가담으로 대량 실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잡겠지만 오사순환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아 공격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 팀 모두 공격에서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백 129회차 해외 축구라 리가 및 프리미어리그 내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